아빠 속상하게 할래? 너 이러다 감기 걸려. 빨리 가자. 싫어! 누나 기다릴 거야. 너 진짜 아빠 말 안 들을 거야? 아빠 진짜 화낸다? 아빠 미워. 내 맘대로 누나도 못 기다리게 하고. 이제부터 누나는 아빠 빼고 만날 거야. 화나 봐. 깐빡아오. 깜빡아오. 아맨. 어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미안 미안 나 집 라면 먹고 있어 하루종일 방송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뭐 라면? 집? 응 왜? 야 윤아 너 가라면 한 욕속 잊었어?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 그래서 문자 보냈잖아 후배가 사고 나서 급히 방송에 투입돼서 못 간다고 그럼 연락을 해야지 가람이 하루종일 너만 기다렸잖아 내가 무슨 연락을 안 해 분명히 이 피디님한테 부탁했어 설마 아무 연락도 못 받은 거야?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한 거야? 나 그것도 모르고 윤아 나랑 한 약속은 백번 천번을 어겨도 돼 근데 가라면 안 돼 가라면 매일 누구를 기다리기만 민국아 민국아 아 아 이 피디 미친 아 방송 집어넣고 메시지도 안 보낸 거야? 아 걱정 말라며 꼭 보내준다고 오오오